지난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8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.6% 증가한 48조 2,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. 특히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6.9% 증가한 34조 9,581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3%에 달했습니다. 상품군별로는 추석 명절에 따른 이동과 여행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여행 교통서비스 거래액이 40%, 음식 서비스는 36.8%, 가전, 전자, 통신 기기가 25.8% 순으로 늘었습니다.